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건 안 된다. 언니, 제 말을 들어요, 제발. 글쎄, 안 된데도 제 말대로 하는 게 옳다니까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나, 모녀간의 다툼인지 큰 소리가 방 안 창문을 넘어갑니다. 열여섯 공실이와 그의 어미 순천댁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죠. 결국 싸우다 지친 모녀가 찾아간 곳은 봉헌이었습니다. 사또나으리, 제발 이 사연 좀 들어주시고 현명한 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소상히 말해보게. 순천댁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기인즉순,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요. 지는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나이가 차 동네 비슷한 처지에 덕팔이라는 총각을 만나 가시버시가 되었습니다요. 남편은 다행히 품행이 정직하고 착하여 그것 하나만 보고 시집을 갔습죠. 워낙 재산이 없으니 처음엔 남편이 남이집 머슴을 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받은 세경으로 작은 화전밭을 샀습니다요. 거기에 둘이 누우면 꽉 차는 작은 운막을 짓고 새벽부터 밤까지 화전을 일구었지요. 워낙 땅이 단단해서 힘은 들었지만 둘이 밤낮 없이 일구어 이것저것 심고 소확을 거두었습니다. 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작도 아닌 자기 땅이니 힘든 줄 몰랐죠. 남편 덕팔이는 온몸이 땀에 젖고 새까맣게 탄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이 마누라, 여긴 우리 땅이요. 우리 땅이라고. 처음으로 가져본 땅이라 그 소중함이 남달랐습니다. 얼마나 고된지 둘이 들어가서 모처럼 부부의 정을 나누다가도 스르르 잠이 들 정도였죠. 한참 불이 올라오던 새색시 순천댁은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었지만 얼마나 피곤하면 이럴까 생각하니 도리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덕팔이는 화전만 일구는 게 아니었죠. 아침이면 집집마다 통실을 치워주고 몇 푼 돈을 받고 그 똥은 다시 화전의 거름으로 뿌려주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새색시 순천댁도 동네 허드렛니를 도와주고 몇 푼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한평 두평 땅을 사모으니 제법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덕팔이는 자다가도 자기 땅으로 가서는 두 손을 벌리고 엎어져 내 땅이다 내 땅하며 혼자 실성한 놈처럼 웃으며 좋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첫딸이 태어났습니다. 동네 훈장님에게 다섯냥을 주고 공실이란 이름을 지었죠. 그 뒤로도 첫딸을 낳으면 부자가 된다고 한 말이 맞는 말인지 재산이 재산을 낳았습니다. 손가락이 뭉개지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베기도록 곡괭이를 잡은 덕에 이듬해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이나 쑥 뽑아내니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도 움막에서 벗어나 일곱 칸짜리 키워짐을 지었죠. 처음 지어진 집을 들어가 두 사람은 끌어안고 퐁퐁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넓은 마당이 생겼다며 좋아라 하고 펄쩍펄쩍 뛰고 놀았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사또가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순천댁이 자네란 말이지. 그리고 이 아이는 자네 딸이고. 예 맞습니다요 사또. 그래 사연이 좀 길긴 하네만 좀 쉬었다 나머지도 들어보세. 여봐라 밖에 누구 있느냐. 예 나오리. 여기 식혜라도 좀 갖고 오너라. 셋은 식혜를 마신 뒤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읍지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 아이의 애비 친구 되는 사람이 종을 한 명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요. 어려서부터 중마고로 지내던 친구라 하던데 좋은 비단옷에 갓을 쓰고 나타난 모양이 꽤 부자인 듯했습니다요. 둘은 얼싸안고 좋아하더니 그 친구가 나가서 술 한잔하자고 말하길래 제가 집에서 준비할 테니 드시라 했더니 굳이 얘 애비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요. 친구는 톡파리를 데리고 읍내에 있는 큰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톡파리는 난생 처음 들어와 보는 곳이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친구는 꽤 익숙한 듯했습니다. 사동이 안내하여 술상이 놓인 큰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게 오늘 술 한 번 근사하게 살 테니 편하게 마시게. 아니 이 사람아 여긴 겁나게 비쌀 텐데. 아 이 친구야 걱정하지 말게. 예전에 내가 아니래도. 그러며 괴마는 역전 꾸러미를 보여줍니다. 잠시 후 세 명의 기생이 들어오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고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인 듯 했습니다. 두 사람 옆에 한 명씩 앉더니 나머지 한 여자는 가야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톡파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 서방님 한 잔 드시고 저도 한 잔 주십시오. 턱파리 옆에 앉은 기생이 코맹맹이 소리로 술병을 건네줍니다. 아 그래요. 한 잔 하세요. 아니 요가 뭡니까 서방님. 하대하시워요. 그래 이 사람아. 자네 마누라한테도 요요하는가. 그 아이는 오늘 자네 마누라일세. 편하게 하겠나. 턱패는 어색한지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예 그럼 그럴까. 모두 자지러지게 웃어댑니다. 매일 탁주에 안주는 짠지만 먹던 덕파리는 너비아니 안주에 처음 보는 전과 생선 안주를 입에 넣고 넋을 잃었죠. 게다가 옆에는 붓냄새 폴폴 나는 아리따운 여자가 당장이라도 순정을 다 줄 것처럼 살갑게 대하니 이런 세상이 있나 싶었습니다. 덕대가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친구가 덕파리 짝에게 눈을 깜박거렸습니다. 기생도 알았다는 듯. 서방님 우리 좋은 데로 자리 옮겨요. 응? 여기도 좋은데? 아니요. 둘만 있고 싶어서 그래요. 덕파리는 술에 취해 개슴처레한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게 빨리 우리 형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게. 어서. 덕파리와 기생은 옆방으로 갔습니다. 까닭까닭 초롱불이 흔들거리고 바닥에는 화려한 금침이 깔려있었죠. 기생은 덕파리의 우쩌거리를 벗겨주었습니다. 어이쿠. 기생이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붓냄새가 진동하니 아랫떨이가 걷잡을 수 없이 팽팽해졌습니다. 서방님. 저도 벗겨주셔야죠. 턱파리가 덜덜덜 손을 떨며 기생의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마지막 고쟁이까지 벗기고 나니 뽀얀 피부가 초롱불에 반사되어 맑은 도자기 그릇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란히 벗고 앉은 두 사람. 기생이 먼저 작은 상에 놓여있던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덕파리의 입에 옮겨주었습니다. 덕파리는 술이 확 깼죠. 이런 달콤한 술은 머리털나고 처음이었습니다. 꿀꺽 받아 마신 덕파리는 기생을 눕히고 평소하던 대로 급하게 들이밀었죠. 어머 서방님. 너무 급해요. 천천히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기생은 덕배의 온몸을 부드럽게 입으로 스쳐가며 거친 숨을 내쉽니다. 그간 아내와 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날 덕파리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았습니다. 둘은 밤새 뜨거운 향련을 버리고 달콤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덕파리는 처음으로 외박을 하였죠. 다음날 일어나 밖으로 나가니 친구가 대청에 앉아 덕파리를 보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잘 잤는가? 응 잘 잤네. 자네 일찍 일어났구만. 어젯밤은 어땠는가? 덕파리는 대답 대신 시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딴 세상이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술값이 꽤 나왔을 텐데. 여보게 걱정 말게 내가 알아서 했으니 앞으로 자주 이곳에 와서 회포를 부세. 아이고 그럴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아 남자가 한 번 태어나서 음주가무는 기본 아닌가? 자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는가? 글쎄. 그러자 친구가 좌우를 살피더니 가슴에서 노란 쇳덩어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보면 모르겠는가? 금일세 금. 아니 이렇게 큰 금은 처음 보네. 내가 돈을 번 것은 이 금일세. 내가 금광산에 투자를 하여 금을 캐기 시작했더니 억망금이 들어오더구만. 덕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금광이라니. 그게 뭔가? 그럼 자네도 한 번 투자해 볼 텐가?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네는 나와 형제여도 같은 중마고 아닌가? 나도 자네가 억망금을 벌면 매일 이런 곳에 놀러 올 수 있으니 좋지. 어떤가? 한 번 해보겠는가? 덕파리는 귀가 번쩍 뛰었죠. 그 길로 집으로 간 덕파리는 재산을 정리해서 돈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기다려봐. 우리 곧 만석군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순천댁은 울면서 말리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지금도 좋지 않아요. 더 욕심내지 맙시다. 이 사람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돈을 왜 마다하는가? 기다리게. 자네 원 없이 쓰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는 친구를 따라 광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덕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되던 날, 공내 고리대금업을 하는 오생원이 험악하게 생긴 종 둘을 데리고 순천댁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덕파리 아직 안 왔는가? 예,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만 웬일이세요, 우리 집은? 이것 보게! 그럼요. 문서 하나를 던져주는데 차용증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나한테 사천냥을 빌려갔네? 두 달이면 갚을 수 있다더니 아직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일이 잘못된 게 틀림없네. 자네가 변제를 해 주어야겠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집에 있는 모든 전답을 팔고도 모자라 악질에 자린고비 오생원돈을 빌리다니 순천댁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풍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갖고 간걸요. 여보게, 그만 울고. 자네가 이 집이라도 넘겨주던가. 아니면 자네 딸을 내 첩으로 주게. 어떤가? 잘 생각해보고. 이래 시간을 줄 테니 확답을 해 주게.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공실이가 야무지게 입술을 깨물더니 결심을 했습니다. 엄리, 이 집을 빼앗기면 두 동생들과 엄리는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내가 첩실로 들어갈 테니 그렇게 해. 순천댁은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또 풍곡을 했습니다. 야, 이 거사. 돈 때문에 어찌 딸년을 팔아먹어. 난 그렇게 못한다. 엄리,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 식구가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모녀는 매일 싸우다 결국 사또를 찾은 것입니다. 사또, 어찌하면 좋을지 현명한 처분을 바라옵니다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 내가 공실이라 했느냐? 예, 사또 나오리. 너의 효심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 내 애비를 봐서는 한치도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너의 효심을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노라. 오늘은 그만 너의 어미를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라. 예, 사또 나오리. 둘은 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봐라, 형방 있느냐? 예, 나으리. 잠시 들어오게. 자네, 오생원이라고 들어는 받는가? 그럼요, 알다 뿐입니까요. 고리대금을 하는 자로서 아주 악질입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그 사람 뒷조사를 좀 해보게. 예, 나으리. 곧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날 형방이 사또를 찾았습니다. 나으리, 오생원이 돈을 빌려주어 비싼 고리를 주지 않으면 종도를 시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그 횡포를 못 이겨 자결을 한 사람도 있다 하옵니다. 에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데 얼마 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늘씬하게 두들겨 패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옵니다. 그래, 당장 그놈을 불러 꿇어 앉히게 해.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오생원은 사또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오생원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예, 무슨 죄의 말씀이십니까요? 엄연히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도리가 있거늘 내 멋대로 돈을 안 갚는다고 폭력을 쓰다니. 그럼 내가 사또로 이곳에 있어야 할 명분도 없지 않겠느냐? 사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봐라, 이놈을 곤장 백대를 치고 하옥시켜라. 포졸들이 일으켜 세우자 바지에 오줌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사또,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하겠느냐? 예, 나으리.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럼 당장 순천댁 차용증을 갖고 오도록 하라. 예, 나으리. 당장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 오생원은 홀레벌떡 집으로 달려가 차용증을 갖고 왔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던 사또가 물었습니다. 사천냥이 맞더냐? 잠시 주춤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요. 삼천냥에 천냥은 이자이옵니다. 네, 이놈. 삼천냥을 빌리는데 천냥이 이자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여보게 순천댁, 이자에게 자네 바탄떼기를 넘겨주게. 오생원은 듣거라. 너는 그걸로 순천댁의 모든 빛을 탕감하겠느냐? 예, 바탄떼기라고 합쇼. 아니,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사실, 밭 한 대기에 봐야 오백냥도 안 되었죠. 그러나 어찌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는가? 오생원은 그나마 그거라도 건진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또나으리,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모녀는 사또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설이 다가왔습니다. 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비치더니 사람이 나오면 곧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몰래 숨어있다 나가보니 거렁뱅이 차림의 아버지가 구구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모두 뒤처 나와 보니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흐뭇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꼴이오? 추운이 어서 들어갑시다. 안채 아랫목에 덕파리를 안치고 자식들이 모두 큰절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친구의 꿰매 속아. 이렇게 패가 망신을 했으니 무슨 염치로 지아비와 애비 대접을 받겠소? 그러자 순천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파리는 아내와 자식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며칠 후, 설날 대문 밖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잠시 후, 대청으로 나온 덕파리가 멀리 떠있는 환한 달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그래, 황금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는데. 전라북도 전주 한 읍내에 예쁘장하고 정숙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둠이 내리고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어떤 남자가 주변을 두리봉거리더니 과부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남자가 호곱지겁 나오더니 주랭랑을 칩니다. 날이 밝고 한낮이 되어도 집에서 인기척이 없자 그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가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행수댁 어디 간겨? 아니면 어디 아픈겨? 하며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여인이 기절할 듯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과부의 머리는 잘려나가 없어졌고 방바닥에는 키가 낭자했죠. 이웃은 크게 놀라 그 길로 광가에 가서 알렸습니다. 고을 원님이 포졸묘을 데리고 현장을 가보니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이 처참한 과부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원님은 없어진 머리를 찾으려고 방 안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살펴보니 문 밖에 혈점이 있었습니다. 혈점을 따라가 보니 서쪽 담장 아래에서 그쳐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쪽 집에 들어가 이잡듯이 뒤져보니 과연 그 집 담장 아래에 과부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님은 매우 화를 내며 여기 주인놈을 끌어내요! 어서 포박하여라! 아니, 원님. 저는 결백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주인은 울부짖으며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비오는 깊은 밤에 변이 일어났고 구석진 곳이라 집주인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님은 증거가 확실하기에 집주인의 짓이라 판단하고 집주인을 결박하고 가혹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치를 따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원님은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죠. 혹독한 신문이 거듭되고 몇 달이나 옥에 갇혀 있었으니 남자는 비쩍 말라 고문이 아니더라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효신 가득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잘 알기에 다른 범인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자를 색출할 길이 없어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죠. 분명히 이 동네 사는 놈의 짓일 거야. 둘은 백방으로 흉악한 진짜 범인을 찾아 아버지의 결백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날 같은 동네에 사는 노파가 오더니 던지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동산땅에 유은태라는 점쟁이가 있다는데 엄청 용하다더군 한 번 가서 물어보게나 둘은 복제와 노자를 넉넉하게 마련해 말 한마리를 끌고 동산점쟁이 유은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범인을 잡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강곡히 청하며 복제를 내놓았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죠.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점을 쳐주겠소. 다음날 맑은 새벽 점쟁이는 깨끗하게 씻고 도포를 입고서 마루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화로에 불을 지피고 상 하나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큰 병풍으로 둘러싸고는 그 안에서 향을 피우고 한참 동안 점께 풀이를 하고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 여길 나가 집은 들리지 말고 곧바로 서남쪽 샛길로 가시게 70리쯤 가면 왼편으로 갈라진 오솔길이 나올 걸세. 그 길을 따라가면 아래쪽에 수십 일항의 산밭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아래로 수십 볼을 가면 한 칸짜리 오두막집이 있을 걸세. 낮에는 산밭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날이 저물면 그 집 울타리 뒤에 잠복해보게 반드시 알만한 일이 있을 것이네. 두 아들은 말을 타고 급히 돌아가 집엔 들리지 않고 곧장 서남쪽 길로 70리쯤 달려갔습니다. 과연 길 왼편에 아주 좁은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니 과연 산밭이 나왔고 산밭이 끝나는 곳에 초라한 외딴 집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좀 떨어진 산 기슬개 타고 온 말을 매두고 산밭 안에 숨었습니다.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다 그 집 울타리 밖에 엎드려 울타리 틈 사이로 집안을 살폈죠. 한 사나이가 화로가에 앉아 불을 밝히고 가죽신을 삶고 있었고 아내는 방 가운데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울타리에 귀를 대고 정신을 집중해 둘의 말소리를 엿들으려 했습니다. 한참 뒤 사나이가 일어나 하던 일을 멈추고 불을 끄고 누우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 김아무개가 나 대신 고문을 여러 번 당해 거의 죽게 되었다지.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머리를 그 집에다 던져놓길 잘했지. 안 그래 마누라.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키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가 나서 울타리를 젖히고 방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나이를 끌어내 단단히 결박하고는 말을 끌고와 말등에 태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묻고는 말을 빨리 몰아 화가 뜰러가서는 외쳤습니다. 소인 아버지의 억울함을 뼈자리게 느꼈는데 이제야 그 흉악한 놈을 잡아왔나이다. 코울원님은 매우 놀랐습니다. 네 이놈 내 놈짓은 내가 잘할 것이다. 모든 죄를 낱낱이 실토하지 못할까? 처음엔 왕강하게 부인했지만 부인까지 끌고와 고문을 하니 모든 것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피장입니다. 그러며 자기의 아내적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벌써부터 과부를 흠모해 여러 번 유혹했지만 응해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과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서쪽 집으로 던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탈로 났으니 차라리 속이 후련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하옥시키고 무죄한 그를 석방시키도록 해라. 이에 옥에 갇혀있던 아버지는 무죄로 방면되고 효심 깊은 부하들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성경이 왕으로 있을 때 지방 한 고울에 서 있던 일입니다. 점심 낮을 세 명의 양반이 뒷짐을 지고 갈치짤을 그리며 봉헌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동네의 유지로서 젊었을 때 한양에서 벼수를 지내다 고향으로 낙향하여 방귀께 낙기는 골월로 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모두 급제하여 한양에서 높은 벼수를 지내니 그들의 헛기침 소리는 호박 농굴 마냥 담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봉헌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 대감이 호기롭게 사또를 부릅니다. 사또 계시요? 사또 또한 그들이 몰려오니 벗은 발로 달려가 다정하게 손을 잡습니다. 아이고 대감님들 어떻게 이리 귀하신 몸으로 직접 왕님 하셨습니까? 어서 올라오시지요. 대감들의 겉대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여봐라 여기 귀한 손님들이 오셨으니 가장 좋은 차와 타과를 대령하거라. 그래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그중에 가장 나이 어린 권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도 잘 알겠지만 우리 고리 추루지향이 아니요. 여기서 추루지향이란 공자와 맹자의 고향을 말합니다. 아 물론 입지요. 예절과 학문을 매우 중히 여기는 고리건을 들리는 소문에 풍기가 물러나기 그지없다 들었소이다. 사또도 알고 계시였소? 몇 가지 지정에 관한 송사가 벌어지고 있기는 압니다. 허허 그것 보시오. 그래서야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소. 옆에서 안대감이 한 마디 거듭니다. 사또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모두가 저희 부덕의 소치이옵니다. 대감님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유교를 중시하는 우리 조선에서 특히 남녀문제에 얽힌 범죄는 더욱더 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권대감이 겨련한 표정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지요. 안 그렇소 사또. 예, 대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오늘부터 더욱 강력하게 죄를 물어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골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성범죄도 모두 밝혀내요. 큰 벌로서 일벌백계 함이 오를 것이오. 압류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소. 예, 알겠습니다. 에이, 일년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세 명의 대감은 한참을 사또에게 겁박반 훈계반을 하고 봉헌을 나섰습니다. 사또는 돌아가는 새 대감을 향해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제기랄 그걸 누가 모르나 답답하면 지들이 사또를 하던가. 그리고는 형방을 불렀습니다. 형방은 당장 누구든 성적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지체 없이 관가에 고발할 것이며 적발된 사람은 그제를 어미 묻겠노라 하고 방을 붙이도록 하라. 온 고을 구석구석 까지 방이 쫙 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자 여자 사는 곳에 그런 사고가 어디 한두 건 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판단 기준도 모호했습니다. 하루는 추막을 하는 원주댁이 동원을 찾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는고 나리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요압 나루터에서 열다섯 살 먹은 딸년 하나 키우며 주막을 하고 있사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일체 주막에는 얼신도 못하게 하지만 장날이면 미어 터지는 손님을 저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딸년에게 잠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착한 딸년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지혜미 를 도와주러 나오는데 가끔 오는 이첨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와서는 어린 딸에게 술을 따르라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며 희롱을 하니 이첨질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사또께서 그 벌을 물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또는 당장 이첨질을 불렀습니다. 네 이놈 내가 주모의 어린 딸을 희롱했느냐 아닙니다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요. 그냥 어린 것이 지혜미를 돕는 것이 대견해서 이뻐해 줬을 뿐입니다요. 네 이놈 그러면 말로 하면 될 것이지 왜 어린아이 엉덩이를 더듬느냐 여봐라 이놈은 제 죄를 뉘우치지 못하니 곤장 열 대 그리고 추가 다섯 대를 더 쳐서 옥에 가두거라. 동네 이첨지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 모든 남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원에 구녀자들이 때로 몰려와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데 대놓고 남자가 소피를 봤다. 아무데서나 옷을 벗고 등력을 감는다 등등 크고 작은 송사로 동원이 매일 시끌복족합니다. 하루는 얼굴에 분을 덕지덕지 바른 여인이 동원을 찾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예 저는 모읍에 사는 사람이온데 같은 동네에 사는 박첨지라는 남자가 저를 함부로 갈대밭에서 욕보였사옵니다. 그 자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사또는 박첨지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 여자를 욕보인 적이 있느냐? 그러자 박첨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있느냐 없느냐? 사또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사또 솔직히 이실직구 하자면 저 여자와 같이 뒹군 적은 있으나 강제로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저 여자는 강변 나로토의 털을 잡고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이십전을 받고 자리를 까는 들병이옵니다. 가끔 외상은 했지만 강제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박첨지의 말이 맞느냐? 들병이 그녀는 박첨지를 매섭게 흘기며 그러게 외상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못 땅 파서 장사하나 지금 외상값이 세냥이 넘었다고 세냥이 사또는 어이가 없는지 한바탕 웃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외상은 외상이니 박첨지는 그녀에게 세냥의 두냥을 더해서 다섯 냥을 지급하라 알겠느냐? 그리로도 매일 그런 일들로 고발이 주를 이윤니 사 또는 아예 다른 송사는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를 정하여 한 달에 네 번만 고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에 복차 새 대감을 불러 배심원 자격으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매일 놀고 있던 세 사람은 일도 생기고 그 다루는 내용도 재미있으니 신바람이 났습니다. 역시 남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언제 들어도 재미있나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재판에 부녀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세 명의 대감은 사뭇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사또와 재판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난히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승 이었습니다. 얼굴이 곱상하고 나이는 50세쯤 되어 보이는데 세대감과 사악도는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스님은 무슨 일로 오셨어? 여승은 잠시 앉아 숨을 가다듬고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꽤 많이 내리던 날입니다. 당시 소승은 홀레 날짜를 받아 놓은 19세의 규수로서 그날도 초롱불을 켜놓고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술에 취한 선비가 몰래 담을 넘어 제가 거쳐하는 별당으로 오더니 저를 힘으로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는 그만 그러자 권대감의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선비에게 당한 저는 홀레도 못 치르고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계곡에서 뛰어내렸는데 무슨 목숨이 그리도 긴지 그곳을 지나가시던 한 노스님이 저를 구해주시는 바람에 월정사로 가서 여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권대감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벌떡 일어나 주랭랑을 쳤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사또도 당황하여 권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 어디 가십니까? 여승은 도망가는 권대감을 바라보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저런 처죽일론 같으니라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러자 나머지 양반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양이 목에서 쉰 소리가 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군자가 해악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로 했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양근이 너무 크고 긴데다 정력 또한 매우 센지라 아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잠자리를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아내와 잠자리도 하지 못할 게 아닌가? 그러니 이것을 알맞게 자르는 것이 좋겠다. 이에 곧 칼을 쥐고 자신의 긴 양근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토막을 옆에 두었더니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알맞게 자른다고 한 것이 사실 그만 너무 많이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고 잠자리를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긴 양근으로 호흡 하던 것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데다 남편이 너무 작게 남기고 잘라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감흥이 일지 않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여보 여보 이렇게 해서는 큰 우물에 작은 돌멩이를 넣는 거나 같으니 다시 붙여봐 야겠습니다. 그 잘라버린 토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여보 그건 이미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이러면서 옆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이에 아내는 크게 실망하면서 급히 고양이를 집어들고 입을 벌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토에 내게 하려고 그 목을 힘껏 누르면서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양근 토막은 나오지 않았고 고양이는 목이 눌린 채 숨이 막혀 캐캐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별수없이 놓아주니 그때부터 고양이는 쉰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후로 태어나는 새끼들도 모두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소변을 볼 때 노 숟가락 떨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 이유도 명쾌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그는 웃으면서 역시 해악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사람들로부터 여인의 옥문 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 스님은 그 옥문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늘 소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산속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에 스님은 크게 기뻐 하면서 옳지 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저 여자를 만났으니 그 옥문 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구나 라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하여 그 여인을 붙잡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니 여인 또한 크게 거절하지 않고 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여인을 안아 눕힌 뒤 옷을 벗기고 옥문을 열어 살피더니 바랑을 풀어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이때 여인은 아무도 없는 산속이라 호압 행위를 하려니 생각하면서 은근히 기다리는데 스님은 시간을 지체하며 바랑 속에서 몸가를 꺼내기에 여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스님이 혼자 너무 오래 살다 보니 힘이 없어 약이라도 먹으려나 보다. 그러나 스님은 그 좋다는 맛을 입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여인의 옥문에 숟가락을 넣고 그 안에 물을 떠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맛은 커녕 시큼한 듯 냄새를 풍기는 게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그것 참 괴이하네. 분명 그 맛이 좋다고 했는데 혹시 내 숟가락을 너무 얕게 넣어 그런지 모르니 좀 더 깊이 넣어봐야 겠다. 내 기어코 그 좋은 맛을 경험해 봐야 할 텐데.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숟가락을 옥문 깊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물을 떠내려고 옆으로 돌리는 순간 숟가락에 목이 부러져 손잡이만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인은 기대하던 양근의 접촉은 없고 어떤 막대기만 놓는 것 같더니 안에서 뭔가 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자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숟가락 끝이 옥문 속에 남아 여인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그것을 울려 높숟가락 떨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웃었더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 였습니다. 때에는 조선시대 전화도 어떤 고을에 만석 군부자 김첨지라는 영감이 살았습니다. 김첨지는 평소 값비싼 골동품과 그림 수집이 취미라 값진 물건이 집안에 가득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국보급 술병 두 개를 극히 아껴 그것을 깨는 사람은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는 혼자 술을 마실 때에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학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술병에 술을 담아 늘 반주를 했고 멀리 중국에서 어렵게 들여온 달과 신선 그림이 있는 술병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깊숙이 넣어 조심스럽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집종 갓난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만 미끄러져 아차하는 실수로 학이 그려져 있는 술병을 깨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노래진 갓난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부엌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자 엉엉 소릴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울음소리에 이상이 여긴 안방마님이 부엌으로 가보니 학이 그려진 술병이 박살이 나 있는 것을 보고는 이런 어쩌다 이걸 깼느냐 안방마님은 혀를 찼습니다. 영감이 그리도 아끼던 술병을 깨뜨렸으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일도 잘하고 영리한 아이오서 매우 이뻐하던 종이었는지라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부인이 갓난이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얘 갓난아 이미 깨진 걸 어찌 하겠느냐 너무 걱정 말거라 그 술병을 내가 깼다고 할 테니 나리께 내가 그랬다 하면 크게 뭐라 하진 않을 게다. 그러자 갓난이가 옷걸음으로 눈물을 닦아내더니 마님 그 말씀은 너무도 고마우시나 어찌 제 잘못으로 마님께 고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요 그냥 제가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 하나 죽으면 그만인걸요 그러며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갓난아 그만 울거라 내 어찌 너를 죽게 내버려두겠느냐 그러니 넌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알겠느냐 얘 마님 그리하여 그날 저녁 밥상에는 영감이 그토록 아끼던 달과 신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술병을 대령했습니다. 김첨진은 깜짝 놀라며 아니 왜 이 병을 갖고 왔느냐 얼른 이 술병은 제자리에 갖다 두고 내가 늘 마시던 술병을 갖고 오너라 그러자 갓난이는 울상이 되어 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영감 사실은 오늘 내가 실수로 술병을 깨트렸어요. 김첨진은 사색이 되어 뭐요 그게 사실이요 내 그리 조심하라고 일렀건만 어찌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요 아무리 부인이라도 내 용서할 수 없소이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시오 이렇게 서술이 퍼렇게 큰소리를 치니 갓난이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마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고 술병은 제가 깼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계집종을 감싸주려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 더욱 노여워서 큰소리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내가 깼으면 마땅히 그 벌로 너를 죽여 마땅하다. 그러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던 갓난이가 갑자기 밥상에 놓인 신선그림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술병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고 김첨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 인연 내가 지금 실성한 게냐 이 무슨 짓이냐 내 인연을 당장 목을 잘라버리겠노라 칼 어딨느냐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칼을 찾았습니다. 옆에서 갓난이 편에 서있던 마님도 그 광경을 보고 큰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너를 어여피 여겨 봐주려 했더니 천하에 이런 고얀 년 있나 그러며 역시 마님도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갓난이가 보랑도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그리고 마님 저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마저 그렇게 박살을 냈느냐 갓난이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그것은 다만 훗날 누군가가 그 술병을 깨서 저처럼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짓 일 뿐입니다. 어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김첨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내가 그 술병을 깬 것은 매우 혼이 나야 마땅하나 너의 그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나니 내 생각하는 바가 많도다. 나도 사실 말은 그리했다만 술병 하나로 어찌 사람의 목숨을 끊기야 하겠느냐 어쨌든 내 마음 씀씀이가 가상해서 오늘 일은 모두 용서하겠다. 김첨지와 마님은 그 후 갓난이를 더욱더 딸처럼 보살펴 주었으며 좋은 남자에게 시집까지 보내줘 잘 살았다 합니다.